제가 직원이 다시 입니다. 아직도 글씨를 그림처럼 그리고 있어요. 빨리 해. 하셔야죠. 자, 시작! 헬로, 쌤. 헬로, 쌤. 하이, 앤. 하이, 앤. 만날 때 인사 좀 가지고 있어요. 헤어질 때 인사. 굿바이, 쌤. 굿바이, 쌤. 굿바이, 쌤. 굿바이, 쌤. 칸이 좁으면 밑에다가 써라. 넓은 자리에다 써라. 짠. 바이, 앤. 바이, 앤. 바이, 앤. 굿. 굿바이, 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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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이브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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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나잇 굿나잇 자 그래서 쓰기 쉬어 많이 틀렸어요 4번 총 9문제 쳤는데 싸움제 중에서 5개 틀렸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겠어요 글씨가 아니고 그림글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글씨야 연필도 이상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도 안그러시냐 연필 똑바로 잡으라고 안하셔 안하셔 학교 선생님들 뭐 가르치시나 모르겠네 자 고쳐오세요 내가 어떤 것 같아요 연필하고 간을 그려줘요 하나야 굿이 굿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